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져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일곱 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사목국의 이정민 비호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 빵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 빵의 기적에 해당하는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한 것 잘 달고 계시죠? 특히나 성찬례와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 큰 자비의 기적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나눔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빵의 기적,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그래서 바로 그분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이 이야기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해봐요. 만일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셨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생각해봤어요. 나에게 이런 힘이 있다면 벌써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저런 가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합니까? 사랑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빵의 기저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악마가 유혹할 때 다른 곳에서 당신을 모욕하고 너무도 고통스러울 때 그때 사용하고 싶지 않을까요? 십자가상 주님의 고통을 함께 바라봅시다. 숨이 막혀가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저 같으면 이런 유혹이 클 것 같아요. 에이, 나의 이 대단한 힘을 여기서 사용해야겠다. 저런 나쁜 사람들 혼내줘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위해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분의 백성,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에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꼭 닮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신 것도 꼭 닮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힘은 바로 사랑, 자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군중이 가엾구나. 이 짧은 표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에 대한 마음, 바로 예수님의 이 가엾고 또 가슴 아파하시는 그분의 마음, 함께함을 우리가 묵상 중에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분과 함께 보내는 복된 대림 제 1주간 수요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강렬해서, 아, 나왔군요. 아주 간지러워지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